최대 170만 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일주일 전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졌지만 이곳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마른 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 저수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급비판 관전과 마을샘에서 물을 기러 논과 밭에 공급하고 있지만 작물들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60% 바닥에 비가 안 오고 저수지 물도 없고 그러니까 관주를 해야 하는데 관주를 못하고 특히 모안과 신안, 영광 등의 간척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인데다 모내기를 마친 논도 염기가 계속 올라와 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기가 올라오니까 가물어가지고 살 수가 없죠. 며칠이나 견딜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주말 동안 많게는 10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는 농심을 외면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비가 이어져 지금까지 고흥이 207mm, 한평 198mm, 광주 광산구 158mm 등이 내린 반면 가뭄이 극심한 진도와 해남, 영암 등은 10mm 안팎에 그쳤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비켜간 지역의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하하하하 ok 감사합니다.